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林老師 성질이 너무 좋아 제가 평소 방주선은 더 좋은 것 같아 당신은 평소에 평소에 운동할 수 있는 것 같아 이것은 쥐쥐 잡수다 이 턱도 너무 길고 2개가 더 길고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저는 그냥 운동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냥 놀고 네 제가 좋아한 것 같아 당신은 평소에 놀고 Sek톤 씨미 내가 아름다운 거 내가 위로 snarl pandemic Señor Eu호중 시작. 이게 너희가 지금부터 점심을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희들이 그만하고 저희들이 많이 경험한결에 믿음이 1930년 저희들이 포함한다고 그녀를 제거지 준비가 공부한다는 거 連해서 ignきます 싸기 간 so puede 하는 걸까요 네 네 성쇄 너희가 맞습니까 나 나는 나는 것istä는 어제 다시 올 사실 네, 네, 꼭 다시 진행하느라 yes, 꼭 한번 더 봐 vis. 러가. 사는 얘기야, 주름이 승희야, الص pres ст을 안으로 시작하니? 얼굴 desk을 가지고 있었나? 종이자. 러가기 전에 촬영을 한번 닫고. 시작하자. 맨랑스러워. 아, 뭘 faiz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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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下加跟四番比 加油 男神加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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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加油 S再把你喊了 你怎么声音越来越小了 加油 Because tambлетen 我嗓子有点哑了 加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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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女神igan的特点 来节目出节目 女神晋多 女神闭鬼 이 소리도 좀얘잖아 加油 오늘 여러분의 방송을 한 번에 이것을 감히 함께 저희는 여러분의 방송을 한 번에 이것을 감히 함께 함께 네